안녕하세요 썬남지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추첨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이벤트 신청을 마무리하고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추첨은 역시 랜덤 추첨기를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여기에 적어넣고 이번 이벤트는 총 103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제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문구가 아마존 화이팅이었으니 아마존을 검색하게 하고 한 명씩 세 번을 추첨하겠습니다. 먼저 3등 추첨입니다. 축하합니다. 3등에 물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다음은 2등 추첨입니다. 축하합니다. 2등에 부남지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 추첨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에 김미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세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당첨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당첨자 링크를 따라오셔서 당첨자 인증글을 하나씩 올려주시고 재개 쪽지를 통해 택배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주시면 세 분 거 모두 모아서 사모테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오며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열어주신 사모테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이벤트가 카페에서 자주 열리고 있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물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